안녕하세요 마리브리자드 시럽 이서훈이라고 합니다. 저희 마리브리자드 시럽은 프랑스에서 수입되고 있고요. 저희 시럽은 사탕수수 원액을 베이스로 하여서 천연추출물이나 과일 농축액 등을 위주로 플레이버를 낸 제품들이에요. 다양하게 23가지 종류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매 문의사항 있으시면 네이버에 마리브리자드 시럽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